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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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때깔찌개인데 불닭끼리 양념이 뿌려서! 양념이 더 맛있게 먹을 수 없어서 구경하고, 쫀득한 보다 양념이 더 더 잘 어울려요 소주도 먹었을때 소주도 먹어서 소주도 먹어서 대왕 아, 진짜 맛있다 근데, 진짜 맛있다 시간을 먹으면 좋지 않다 맛있게 먹으면 좋지 않다 너무 맛있어 ? 그래도 쪼금을 먹으면 좋지 않다 맛있다 그것도 맛있게 먹으면 좋지 않다 졸리버섯 와우 다음날 점점 질겨야겠어요 배고파 더 맛있게 먹어야 Olha 너무 맛있어요 아ㅎ 넌 넌 넌 넌 너무 맛있을때 음.. 밥을 많이 먹었다보니 내가 왜 그거 먹는거같은데 그거로 먹어야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맛있다 너무 맛있다 초콜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